식냐? 연속 3팩제야 아기 밤에 보채면 바로 병원 가봐 지금은 괜찮아도 이따가 보채수도 있으니까 너 분노의 롤이냐? 분노의 롤 분노의 롤 넌 분노의 롤 롤, 플립 다 이거 그게 기본인데 롤하고 플립하고 응 그렇지 기본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기동대로 한다고 그지? 야 그래도 롤만 계속하는건 좀 지겹다 뭐 플립도 좀 하고 롤도 하고 그래야지 더 먼저 땡겨야지 더 땡기고 엘리베이터 왜 그런지 알겠어 이게 피시를 이미 다 빼버리고 있어 끌어당겨 상태에서 두명으로 쳐야되는데 진짜 끝까지 닳을 때까지 빡 쳐야되 세게 빨리 지금 내려가면서 쳐야되잖아 나는 이미 내려간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이미 피시를 다 빼버렸던거지 끌어내리면서 딱 쳐야되잖아 아니야 끌어내리고 치는게 아니라 중립해서 반대로 쳐다 빼는거야 자